라는 거니까 이제 의로사태 정부 책임론이 크게 부각이 될 겁니다. 저는 이런 현안과제를 꾸준하게 추적하기 때문에 여론이 바뀌는 것 이런 걸 다 보지 않습니까 보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의로사태 정부 책임론이라는 것이 이제 용산에 계신 분들하고 보건복지부 관리들만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의뢰 교수들 단체들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수련병원 교수 대표 이분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의견서를 발표했는데 여기 본문을 보지 않더러 핵심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실책으로 불과 몇 개월 만에 대한민국 필수의료 근간인 수련병원 시스템이 모조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더 설명 안 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부 실책으로 불과 몇 개월 만에 필수의료 근간인 수련병원 시스템이 모조리 뭡니까? 예 뿌리채 뽑아놨다는 겁니다. 대안으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전문의 중심병원은 비현실적인 환상이고 임시방변 땜질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또 사기를 치는 겁니다. 사기를 했으니까 사기가 발각이 되니까 그걸 덮어야 되니까 또 새로운 사기를 만들어가 신상품을 출시한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의료 문제가 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신상품이 좋은지 나쁜지를 몰랐는데 이제 다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저걸 또 사기를 치네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전공의의 낮은 임금으로 연명해 왔던 수련병원들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재정적 여력이 없음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게 아니고 또 사기를 치는 거죠. 한 번 사기를 쳤으니까 그 사기가 발각되어 있으니까 그걸 덮어야 되니까 더 심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이야기도 아니고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의대 교수들 의대 교수들 수련병원 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이름들 힘을 합쳐가지고 총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 해온 일을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임기응변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 근본적인 대책의 출발점은 전공의대로 7대의 요구를 진지하게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안 들으려고 하겠죠. 왜 이미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1,500명 정원은 놀리고 나발이고 관계없이 뭡니까? 절대 선이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사수해야 될 여러분들 성력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사안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몇 문장이지만 그대 핵심을 그냥 찌르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 내놓는 정책들이 왜 문제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지난 15일까지 사직 전공이 복귀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개별 대학병원이 정부가 제시한 방침이 아닌 병원장의 선택으로 사직서 수리시점을 정해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련 병원장들을 향해서도 필수의료와 미래의료의 주인공인 소속 전공의를 보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끝까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파이브 병원으로 불리는 대형 상급종합병원장들은 더더욱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과정에서 꼼수를 썼다가 자칫 소속 전공의들을 수련병원에서 멀어지게 필수의료 몰락으로 이어진 패착이 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욕심들이 그렇게 고집들이 센지 저도 뭐 지금 정책을 쓰고 있는 사람들과 동갑 또 조금 더 나이가 더 들은 세대지만 사람이 이렇게 실수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상황이 바뀌고 새로운 정보가 이렇게 입수가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참 잘 못하고 심 이후에 윤 대통령 행보 언행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홍준표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집이 아주 센 분 같아요. 홍준표 시장은 덕담처럼 고집이 시했으니까 지금까지 왔지 않겠느냐 이렇게 호의적으로 평가하지만 지도자가 소신을 갖는 것하고 그냥 고집을 피우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소신을 갖고 뭔가를 꾸준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고집을 뿌리는 것하고 다른데 이번에 의료 사태는 제가 초심자 입장에서 이 의료 문제를 보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런 자료를 덜 추게 보는 과정에서 이거는 윤 대통령께서 좀 더 빠르면 빠를수록 양보를 하실수록 자신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국민들을 구하는 일인데 이 부분에서도 홍준표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고집을 뿌리게 되면 그 결과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파국이 될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송이 나가고 나면 제가 전부 다 꼼꼼히 읽어봅니다. 영상 보시고 어떤 의견들 필요가 하시는데 그것이 현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몇 분 말씀만 여러분들 보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이든 사람들이 젊은이들한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사직처리한 전공의들이 인기과 자리에 탐이 나면 들어오라고 내 앞날 위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몰라 절대 순리를 벗어난 일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참 대단한 갈라치기입니다. 박민수 차관이나 조경 장관이나 윤 대통령께서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낱마처럼 일이 꼬이면 꼬일수록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정도를. 정도를 걷지 않고 편법을 쓰고 속임수를 쓰고 그렇게 하면 그게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여름 4개월 동안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는데 오늘 여기 분이 지적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일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숙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조만간 서울대병원 등 분원입니다. 분원을 확장해 가지고 11개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6600병상의 병원을 준공해야 되는데 병원자들이 전공의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최저시금만 주는 전공의들을 대거 투입해 주려고 의료계약을 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방의료를 살리고 공공의료를 많이 짓는다고 했는데 이분이 이해하기는 6600병상은 이미 건설이 거의 다 마무리됐고 그럼 6600병원에 투입될 전공의들이 필요하니까 의과대학 정원은 늘려가지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솔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냥 부도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립대학병원들은 다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메꾸려면 수조의 돈이 더 너가리라 봅니다. 좀 메꾸다가 항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적자 나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적자가 한 군데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수련 병원들이 100곳이 넘으니까 100 몇 군데 적자가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아산병원 삼성병원 수준 같으면 예전에 추계해 보니까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1년 여러분들 병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병상 가동률이 40% 50% 떨어져가지고 1년이 지나게 되면 현대 아산병원만 하더라도 한 4천 5백억 정도 여러분들 기회 수익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걸 다 집계하게 되면 수십조가 될 거라고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병원을 망하게 하는 정부가 민주주의를 하는 겁니까? 전체주의를 하는 거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다음부터 대통령께서는 자유주의 이런 게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더라도 자식이 머물던 방을 없애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가르치던 제자들이 불가피하게 사직하고 거리를 떠돌고 있는데 그들의 방을 파버릴 스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며칠 전에 방송드렸던 서울대 교수님의 기고문이나 그 다음에 또 연세대 교수님의 기고문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부족해서 서성이란 자격이 있는지는 내가 알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의과 교육이란 도제 교육이고 서성과 제자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게 되면 당신들의 의사라면 제자들이 불이한 일을 해서 병원을 나간 게 아니고 제자들이 감내할 수 없는 일, 정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 있는데 그 방을 빼라고 하면 당신들이 빼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공의가 없는데 전문의가 어디서 양성되어 전문의 중심병원이 될 수 있고 그때의 전문의 봉급은 무엇으로 여러분들 막을 겁니까? 그러기 이전에 병원이 다 무너져 내려서 병원 자체가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 의료수가를 급격해 올리면 국민이 나도 더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이 많은 사람치고 저는 뒤가 좋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들 파업할 수도 있어야 되고 더더욱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죠. 그 잘못된 것이 하늘 아래 다 드러났는데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의료계획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만인을 다 쏘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들 실효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죠. 대통령께서도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국장 되시는 분들도 나름 여러분들 다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입장해서 보게 되면 너무나 잘못되고 너무나 불합리하고 너무나 반과학적이고 너무나 불정리하고 너무나 정직하지 못한 그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 그것이 세상에 다 여러분들 그 어두운 그림자가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여러분들 고집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단순히 오기를 부린다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악한 일을 하는 거지.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거지. 의료 제도라는 것이 모든 분들의 생사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세상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언젠가 크게 다칩니다. 그게 사필 기정으로 간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인가 역사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리하면 안 되죠. 무리하면 안 되고. 옳은 길을 가야 되죠. 옳은 길을. 올바른 길을. 정부의 협박과 탄압 그리고 국민들의 무지성에 가까운 비난을 의대생 학부모인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가라고 했습니다. 준비 잘해서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해외 생활을 오래 한 아이라서 한국에서 뿌리 내리고 살고 싶은 열망이 컸던 아이였는데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살기가 싫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 냉소적으로 변한 아이를 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에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학부형께서 적으셨네. 의대생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직업과 관련된 문제를 떠나가지고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보이는 그 은행이 너무나 거칠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무대보였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분들은 세월을 갖고 있습니까 저보다 저희 세대보다 세월을 갖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바뀌기가 힘들죠. 그렇다고 제가 이런 결정에 대해서 옳다 옳지 않다는 이야기는 부모님하고 협의를 하시다가 결정하시고 저는 뭐 그냥 많이 어렵다는 거죠. 오늘 75세 산부인과 의사를 하셨으면 오랜 세월 동안 아마 아이를 수만 명 받아내셨겠죠. 결국에는 머리 싸움이 될 텐데 아마도 우리 젊은 전공의들과 의과대학생들이 이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보건복지부 관료들의 막말에 침이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PA 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신해도 전문의 수련이 안 됩니다. 수술장에서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전문의가 배출이 됩니다. 대학병원은 의대생 전공의를 잘 교육해서 우수한 전문의 박사 배출하는 교육병원입니다. 학생과 전공의가 없으면 상급종합병원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전문의 중심 상급병원은 될 수도 없고 되면 바로 영리 병원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IMF 때도 그랬습니다. 국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정직함이란 덕목을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면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거짓말하는 거죠. 이게 국가입니까? 깡패입니까? 아무런 노력이 없어도 세금이란 수익이 죽으라고 일하는 민간기업의 수익보다 좋고 조그만 수 틀리면 각종 명령과 공권력과 위협을 가하는 깡패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제 국가와 국민은 새로운 계약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윤 대통령이 저와 동갑내기니까 실구학번들이지 않습니까? 1960년생 우리나라에 이제 64세가 되는데 이번 의료 사태를 추진하는 걸 보면서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은 윤 대통령보다 나이가 훨씬 더 아래신 분들이죠. 그 민간의를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속하는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만 제압하면 3, 4주 안에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판단들 민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고위관리들이 의료계나 의사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대해왔냐를 제가 볼 수 있고 우리 윤 대통령은 뭘 느꼈는가 하니까 소위 검사로서 피고인들을 어떤 식으로 대해왔겠구나 물론 범죄자들니까 범죄를 잡아야 되니까 좀 가혹하게 다루었겠죠. 똑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기에 전공의 협의회 회장을 지냈던 박단 씨가 나와 가지고 한국 의료가 미래가 없다 대통령 면담을 마친 다음에 박단 씨 불러놓고 계속 이야기했겠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야기를 전혀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나와서 그냥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의료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참 그냥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고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국가가 여러분들 전체주의적 성적이 강하고 관리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민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참 한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지 않습니까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죠 의사라는 분들이 이긴 이야기를 잘했네요. 멍청한 것은 답이 없습니다. 멍청한데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멍청한데 똑똑한 것 거기에다가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뭡니까 항복해야 되는 겁니다. 기가 찹니다. 필수의 의료 지역의 의료를 살리겠다고 시작한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필수의 의료가 지역의 의료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멍청이도 이런 멍청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낸 세금으로 저런 자들을 먹여 살리고 이런 짓거리들이 가능하게 한다는 현실이 분노스럽습니다. 기가 찬 거죠. 나라 국가에 전공이 전공이 티오를 배분할 권리를 준 것은 전문의를 잘 키워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에만 더 많이 배치하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그저 값싼 노동력을 말 잘 듣는 병원에만 나눠주려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공이 사직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공이 내년 또 티오를 줄이겠다 이렇게 수련 병원장에게 협박한 걸 또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련 여건은 상관없고 내 말 안 들으면 너네 병원에는 노예 안 준다는 게 한나라의 정부가 공식석상에서 할 말인지 개탄스럽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나라가 많이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난 겁니다. 상처가 많이 났고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국가라는 것은 국민과 그리고 국가 권력을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자 사이에 권한에 위임받고 서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처럼 국가 권력을 진 사람들은 관익은 정치근 간에 민을 그냥 명령의 대상 지시의 대상 이런 대상으로 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이게 내가 알던 대한민국은 아니었거든요. 이 정도인지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갈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주 혼자 있을 때 내가 남조선에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이런 나라는 아니었거든 최소한. 아무튼 간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본인의 안의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순리에 맞춰가지고 조속한 이 시간에 해결을 깔끔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고집을 계속 부리게 되면 미래일은 누가 알겠습니까 만 이 여러분들 부작용이 그냥 가을 들력에 여러분들 들불처럼 번져가지고 나중에는 행위주체자들에게 바로 타격을 입힐 수가 있습니까 합리적으로 순리대로 올바른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시청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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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